이렇게 회연동을 역사도심으로 관리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정작 회연동 일대 주민들은 회의적입니다. 역사도심으로 관리한다는 건 결국 규제만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서울시는 회연동 주택들을 건축자산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회연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적산가옥 형식을 비롯해 시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건축자산으로 설정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된 주택은 140여 채로 공동개발이 금지되고 개보수를 할 때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래된 적산가옥에선 주거가 불편한데, 경관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등 개발을 제한한다는 건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회연동은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이미 규제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까지 추가되면 이중규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건축자산으로 지정해 개발에 제한을 둔다는 서울시의 결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건축규제의 근거로 건축자산을 제시했지만, 시가 작성한 회연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는 건축자산은 법에 따른 선정 대상이 아니고,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하기 이전의 예비목록의 개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건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관계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할 경우 지자체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소유주의 신청이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건축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수건축자산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 건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명확하게 되진 않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서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현재 주민 공남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서울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공감도 법적 근거도 부족했던 이번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